세계선교사협회에서요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약 세상 인구의 반 정도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녀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선교사협회의 50%가 제가 어디서 오는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심은 조금 있는 게 50%입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는 게 50%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약 25%만 관심이 있고 그 대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진짜 진리의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50%의 중 foolishness 로봇인 25%는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人이 누구 정보를 찾는 거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까지 다 알 것이야 그리고 25%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救을 받을지 그 세상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여기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약 5%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구원 받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5%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발표를 보면 약 95%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고 구원의 길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둘째 치고 이 사람들은 뭐냐고 구원 받는 것에 관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도 아는데 구원 받는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게 20%입니다 그것을 세계선교사협회가 결론을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교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구원 받을 만한 모습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교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교란 믿음의 삶도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도 꾸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세 교회가 나오죠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골로세 교회를 맡기죠 그리고 사도바울은 선교하러 갔어요 그리고 시도바울은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 에바브로가 선교 목회 보고를 하러 사도바울을 찾으러 왔어요 골로세 교회에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골로세 교회에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성결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결한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믿음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너희가 성결한 믿음으로 살 때 너희에게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죽게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산다는 거 이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답게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다라고 한다면 그처럼 사는 거라고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일을 원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한 마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한 마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은 하죠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어쩔 때는 환경에 의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걸 숨기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성교란 믿음이다 자 내용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 자격을 받는 기업을 받는 자격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성교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영육 간의 축복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했던 흔히 말하는 독재자가 있었다 그 당시에 황영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当時 황영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별이 세계 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이었어요 청와대에 많은 인사들을 초청했다고요 세계를 파티가 열렸죠 사람들이 파티 가운데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낭이 더욱더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마시던 그 양주가 있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요구 롬는데 있던 위스키이 있었어요 시바스리가리라고 시바스리という 사케가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이라고 すると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 술이라고 사람들이 각각 감사합니다 각각 감사합니다 각각 존경입니다 각각 고맙습니다 각각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각각長く生きられますように 다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 꿀맛이십니다 마시리면서 한 사람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시 꿀맛이 마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이 황 장군이 자기 왼쪽 주머니에 군복주머니에 붙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러죠 박 대통령이 그것을 봤어요 넌 뭐하는 거야? 오이, 뭐하는 거야? 재용 교사에 연기 괜찮았어? 재용 교사에 연기 좋았었습니까? 합격이래 너 뭐하는 거야? 오이,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 장군이 각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 장군이 각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나쁘면서 약간.. 어디 내가 주는 수를 조금씩 가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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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오이, 오이 그래서 컴삼부전 얼굴로 다시 한 번 그리고 그 손을 쪼개고 또 다른 손을 쪼개고 황 장군이 이번에는 오른쪽 주머니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손을 쪼개고 왼쪽의 손을 쪼개고 그 손을 쪼개고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뭐하나? 그럼 또 박 대통령이 너는 뭐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뭐하는 거야? 뭐하는거야? 대통령이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파티 음악을 했던 사람들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박 대통령을 보면 눈치만 보고 있는거야 박 대통령의 Rico 귀가가시나요 조용하게 되었어요 생활파티인데 생활해졌어요 파티가 영원한 모습이 발음하는 모습이 숨소리도 안 들려 박 대통령이 뭐하는거야? 박 대통령은 자기何을 하는거야?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황 장훈이 그렇게 말하죠 가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카가 주시는 술이라 버릴 수 없기에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가카가 주시는 술이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켓에 담았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 황 장군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간퇴한 사람들은 황将군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장군의 군복 벗는다 将군의 지휘, 그의 옷을 벗는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굵시렁굵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모두 히소히소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상도 사투리 괜찮으세요? 남마리, 좋았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황 장군한테 술 주지 마 앞으로 이 황 장군한테 술 주지 마 그리고 피탉을 걸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라키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상황에 믿으세요 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무슨 주인공이나 이런 대사 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 아니,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인데 그걸 어떻게, 그 앞에서 대선 대통령이 주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카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카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가가 주시는 술이라서 버릴 수 없게 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대강, 대강 믿는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일 파티장에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어정쩡한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통령이 술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안 마시냐 안 마신다고 쳐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진짜 주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상황은 예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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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달라고 하면困難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예약같이 하죠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각각의 영광입니다 각각의 고웨이입니다 한 잔만 더 주시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더 주시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종오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주종오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종오사님은 금성이 아니라 LG에 들어갔을 때 주종오사님은 LG에 들어갔을 때 회식합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회식하십시오 술 마시고 자는거죠 주종오사님이 그랬대요 주종오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주만 먹겠습니다 그것도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심이 적절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식하자 그러면 여러분, 회식하십시오 옆에 가서 상사 주물러주고 상사 즐겁게 해주세요 위가 빵꾸날 정도로 마시라고 마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안주만 먹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대통령은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타이틀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홍집사님은 할 수 있을까요? 홍집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홍집사님이 황장군 자리했다 홍집사님은 황장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절대적인 관계자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술을 주는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따르러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 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카가 주신 술이 버릴 수 없기에 제 위에 닮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위에 담을 거야? 주머니에 담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겠어, 우리? 성주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주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거 예약하고 물어봐야겠냐? 이거 예약하고 물어봐야겠냐? 이거 예약하고 물어봐야겠냐? 갑자기 또 멈출지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식구노력이 비타로 도맡게 어떻게 하겠어? 성주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주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누구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황장군하고 똑같이? 황장군하고 똑같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성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주교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주교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Y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空気を読めないからね。できると思います。 君立選手さん、どうしますか、君立選手さんだったら。 아마 마셨을 거 같습니다。 多分、飲んでたと思います。 마음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徒弟님、 지금 마셔야지요。 とても、いい人なんて、 ひとよしですからね。 タイトから与えられたお酒だから、 飲んでたと思うんです。 君チャンス司さん、どうしますか。 楔! 君チャンス司さんと、 今から、これから3時間ご加熱するって、 そしてから、3時間ご加熱することなんですか。 君チャンス司さんと。 出手なんて、 クリシャンは言うのよと。 3시간後、 段々に thrivingを紹介して、 徒弟前、 Então、 クリスチャンにはなければ 何故にクリシャンだったと思うか。 もう tramp を 쓴 거야。 でもだと、 見たいと言うのは、 여기 여러분 들으시소 김창수 교생대는 술을 주지 마시오 김창수 교생대는 술을 주지 마시오 배재형 형제는 어떻게 할까? 마신다고? 마신다고? 예외도 있겠지 전병준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통령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가문의 영감이 가문의 영감이 저런게 우리 집사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집사님입니다 주정식집사님은 뭐 안 할거고 주정식집사님은 뭐 안 할거고 대통령과학과 안주는 거 있습니까? 각각,津波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하자마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낙하자마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뭐라 그러면서 놈아나요? 자,どういう言い訳しながら? 하효가 늘 이상해 なんかいつもどこ가変わってるんですね 이거잖아, 술 주셨는데 대통령이 자, 노사케요아노 쓰가れたんですね 타이틀으로 言い訳은しない 다이어틀으로 言い訳은しない 안 마셔 言い訳은しない 안 마셔 그럼 박 대통령이 뭐하는거야? 박 대통령이 何してるんだ? 이 상황이잖아 지금 こういう状況가続くんですか? 아무 말도 안하고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何도 말하지 않는다고 何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하하 그런player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하하 내가 그런 파티지 자체가 안 간다고 대체 사실상 그 안에 크리스찬이 없겠냐고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 안에 크리스찬이 없겠냐고요 거의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중년이고 그렇지 대통령 앞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대표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 그 상황 앞에서 그 술을 거부하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부하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성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전명진 씨 쌓아님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전명진 씨씨씨는神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리오 왕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조령이 나왔어요 다른 신에게 전하면 죽는다라고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 너부간 넷살 그가 세운 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황 장군의 말 그대로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묵불에 들어가도 너부간 넷살이 협박하죠 큰 불이 타고 있는 큰 난로 같은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지 않으면 저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풀묵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크리아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너부간 넷살이 화가 났죠 이것들을 저 풀묵불에 집어넣어라 불의 생일을 7배나 더해라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를 데려가던 군사들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물론 죽을 뻔했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고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너부간 넷살이 저 풀묵불 안에서 있는 저들을 살아있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너부간 넷살이 그들을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그 70년대 그 황장군도 말이죠 지금의 시대도 70년대의 황将군이 별 세계였는데 우리나라의 24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 부부는 불교였는데 말이죠 사실 박 대통령 부부는 불교였는데 말이죠 그때 대통령 부인이 하도 절실한 불교 신자여서 청와대 내에 절을 짓냐 마냐 이랬었다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을 때 오히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세우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교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성교나다라고 말하게 하십시다 그런 성교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짓붙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짓붙이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골로세서 말씀해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기업을 받을 자격을 줄이라 기업받는 자격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교나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으시고 영역 간의 축복을 받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셨소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